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작은 소나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유신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59,800원이고요. 비중은 7.4% 담으셨네요. 오늘도 무섭게 떨어졌어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그냥 좀 기다리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올지 답답합니다. 부탁해요. 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그동안 네옹시티에 대한 관심을 받으면서 워낙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이제 빈살만 방안에 대한 뚜껑이 열리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도 거의 고점 근처긴 하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현재 네옹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나 차익실호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좀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최근에 이 시장이 올라올 때 주도했었던 이 섹터가 2차전지였지만 2차전지 외에 다른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네옹시티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유신이라든지 한미글로버 이러한 이 네옹시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실적에 기반한 그리고 성장성에 기대한 이 섹터는 2차전지 쪽에서 상승이 크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테마성의 어떤 이 큰 상승은 네옹시티 쪽에서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좀 꺾이는 구간에 있죠. 그러면서 2차전지 쪽에 강하게 차익실호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네옹시티 관련해서는 이 빈살만 왕세자가 방안을 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은 어느 정도 또 소멸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네옹시티 관련한 종목들은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알로코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알로코라는 종목이 있었고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현대로템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현대로템이 이제 이 네옹시티 관련해서 고속철도에 대한 어떤 이 수주권들을 따내오게 되면서 이 고속철도가 또 지금 현재 굉장히 경량화가 키워드거든요.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차체가 이루어지는데 알로코가 이 현대로템과 이 알루미늄 관련해서 또 납품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 또 수혜를 받으면서 알로코가 새로운 네옹시티 관련주로 엮이게 됐거든요. 이처럼 지금 현재 이 네옹시티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새로운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유신은 시장의 어떤 상승과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오른 그러한 이제 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익실험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유신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대응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차익실험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지 라인을 먼저 확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익실험이 나오는 관점이 있기는 하지만 4만 원 정도 구간에 그래도 이 지지 라인을 좀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약한 이 61선 지지 라인을 좀 확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전 매몰대에 대해서 또 지지를 받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4만 원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다시 한번 이 4만 원 후반대까지는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유신 같은 경우에는 차익실험 과정에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이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높고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이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해주는 이 그러한 구간, 바닥을 잡는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매수가가 지금 현재 최상단에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최고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차익실험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구간이 결국에는 매몰대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약 5만 원 정도가 1차 목표 반등가 그다음에 2차 목표 반등가는 약 한 5만 원 한 중반대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구간대까지 바로 이제 뚫고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네옹시티 관련된 이슈들은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 수주권들을 따내오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이슈가 나와줘야지 결국에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유식은 차익실험이 이제 강하게 나오면서 무언가 새로운 이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이 매수가까지 바로 바라는 반등은 조금은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지라인을 먼저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4만 원의 이제 지지라인을 확보할 것으로 있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먼저 이 지지를 해주는지 보면서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일단 1차 목표가 5만 원 정도를 잡고 이 5만 원 정도 구간이 왔을 때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돌파가 나와주는지 아니면은 이 매물대로 뚫지 못하고 또 마찬가지로 차익실험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신은 당장에 대응을 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는 이 이상의 조정을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저가가 약 4만 3천 5백 원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제 4만 3천 5백 원까지 밀면서 끝나기는 했어요. 그럼 이제 내일 이제 흐름을 보면서 만약에 4만 3천 5백 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4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조정폭을 조금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상태에서도 비중 축소는 약간은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해놔야지 향후에 다시 한번 이제 추가 매수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도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축소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제가 지지 라인에 지금 현재 4만 원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보게 되면은 이 4만 원 구간도 사실 61선의 지지를 받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에는 또 상당히 열려있는 폭이 많이 또 높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4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3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중을 한 번 덜어놓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차라리 또 대응을 하기엔 편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안내드렸던 지지 라인에 4만 원 구간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비중을 한 번은 축소를 진행을 해놓고 이제 향후에 다시 한 번 자리를 잡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옴 시티 관련된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워낙에 규모가 큰 사업이잖아요. 거의 이제 700조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큐 구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엮여있는 이 종목들은 향후에 다시 한 번 이 수주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충분히 또 시장의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유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비중 축소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급선문은 일단 바닥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조정폭을 더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축소를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차 목표가 5만 원을 두고 향후에 추가 매수를 노려서 평당가 낮추는 전략이 유해해 보입니다. 네옴 시티 관련주 안에서도 오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빠지는 모습 또 다른 쪽으로 해서 그 모멘텀이 연결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유신의 경우는 그동안 또 워낙에 많이 올랐던 종목인지라 오늘 차익 실현에 대한 흐름이 강하게 나왔고요. 이 네옴 시티에 대한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걸로 한 번 더 지지해주는 성과라든지 이슈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짚어드렸습니다. 비중 조절하시면서 대응해보자는 부분들 그리고 1차적인 반등 목표가 5만 원까지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